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낮에는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며 무덥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날씨가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어제는 잠시 장맛비가 주춤해지자마자 폭염특보가 찾아왔는데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는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최고 80mm의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더위는 만만치 않은데요. 현재 대구와 안동을 비롯해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5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도 30도 이상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습도가 높아 최강온도는 31도 이상으로 더 높아 무덥겠고요. 올해까지 우리 지역에는 비가 예상돼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새찬 장맛비가 또 한 번 예상되고요. 당분간은 비 소식이 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민선 8기를 시작한 지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지사는 국가산단과 글로컬 대학 지정 등 지방시대 정책을 최대 성과로 꼽았는데요. 지역소멸문제 해법으로는 이민학대를 통한 다민족 국가로의 전환을 제시했고, 친일사관 논란이 일었던 한의원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장 임명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부터 대구시로 편입되는 군의군.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군의를 내주는 대신 신공항이 들어서는 게 경북 지역에는 더 도움이 되는 결정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이 군의보다 훨씬 우리 후세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내가 생리빨 뽑는 기분으로 결정을 해줬다.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이민 확대를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지역도 서울처럼 결혼을 안 하는 문화가 대세가 됐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받아들이는 게 현실적 해법이라고 봤습니다. 외국인 대학생 받으면 그 가족까지 받아서 노동력으로 확보하고, 대학생은 여기서 박사받고 신뢰 있으면 이민받아주는 다민족 국가로 간다는 인식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합니다. 친일사관 논란으로 임명 철회 요구가 이어졌던 한의원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장에 대해선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문제가 된 한 관장의 강련내용을 살펴봤지만, 친일사관이 의심되는 부분은 없었다고 이 지사는 설명했습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이 세상을 바꾸는 일본을 바꿨다, 이런 예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친일파도 아니고, 정한논자도 아니고, 단지 예를 들었을 뿐이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이분이 무슨 정한논자다, 이런 걸 전혀 못 느꼈어요. 논란이 된 백선엽 장군 선양 사업에 대해서도, 역사적 인물은 공과 과가 함께 있다며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두 번째 임기 1년의 최대 성과로, 국가산단 후보지와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 최다 선정을 꼽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핵심 과제로는 포항 영일만 산단 등을 중심으로 한 4대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 확대, 신공항 물류터미널 확보와 의성 신도시 조기 착공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민선 8기내로 안동 햄프특구를 중심으로 대마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귀농을 가장 많이 한 지역은 경상북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으로 귀농한 가구는 2,530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시군별로도 의성과 상주가 각각 213명과 212명으로 전국 1, 2위를 차지했고, 전국 상위 5개 시군의 김천과 영천 등 경북이 4곳이나 포함됐습니다. 경북으로 귀농하는 인구가 많은 것은 과수와 시설 채소, 축산 등 고소득 작물 위주로 농업이 발달해 농업소득이 높고, 도움받을 선도농가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2020년, 서울에서 경비노동자가 주민갑질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유사한 사건이 종종 벌어지는데요. 최근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도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출입구에 주차를 한 입주민이 도리어 60대 경비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갑질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배현정 기자입니다. 포항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 장맛비가 시작된 지난 26일 새벽, 한 입주민이 아파트 출입구인 주차 차단기 앞에 자신의 차를 세워놓고 사라졌습니다. 차량이 들어가는 통행로인데요. 바로 이곳에 주차를 해서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았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의 항의가 잇따랐고 경비원이 차주에게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차주는 3시간 만에 경비실로 찾아와서는 도리어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까지 부렸습니다. 지고 있던 가방을 경비원 책상에 내려치는 위협적인 행동도 했습니다. 경비원들은 이 입주민이 평소에도 자주 불법 주차를 하고도 갑질을 해왔다며 해고를 각오하고 외부에 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 비정규직 노동센터가 전국 경비 노동자를 상대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경비원 4명 중 1명이 입주민으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했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입주민은 주차 문제로 경비원들과 대화를 하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면서 경비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안전설비에서 지난 2013년 이후 10년간 200여 건의 고장 이상 건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도쿄전력 누리집에 공개된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 포함 후쿠시마 원전 설비 고장 이상 건수를 조사한 결과 최근 10년간 매년 20여 건씩 모두 212건의 고장 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원전 주변으로 오염수 등이 새는 누설 문제가 104건으로 절반에 달했습니다. 이는 알프스 주요 고장 사례가 8건이라고 밝힌 우리 정부의 발표 내용과도 큰 차이가 난다고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포항 철강공단 등 국가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은 경제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지난 수십 년 동안 공해에 시달려 왔는데요. 그럼에도 정부가 제대로 된 보상이나 지원 대책을 내놓지 않자 국가산단 인근 주민들이 국회를 찾아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스코 포항 광양제철소와 여수 석유화학산단 등 전국 국가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이 국회를 찾아가 정부의 미흡한 환경 피해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지난 수십 년간 공해에 시달리며 희생해 왔지만 국가로부터 그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건강 피해, 생계 피해, 더는 사람이 살려오지 않는 지역으로 떨어져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생의 지옥이라고 불러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가 20년에 걸쳐 진행 중인 산단 인근 주민에 대한 건강 영향 조사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끝나가 특별법 제정에 직접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포항과 광양, 여수, 남해, 당진 등 전국 국가산단에서 온 주민 대표들은 공해로 인해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파괴됐지만 국가나 지자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포항 시도 그리고 국가도 피해를 구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를 많이 본 상태로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법률로는 국가산단의 공해와 주민 피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철석유화학단지 주변은 이미 특별법이 제정된 석탄발전소나 댐 주변보다 주민 피해가 훨씬 심하다며 형평성 측면에서도 특별법 제정은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윤미향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과 함께 마련한 특별법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주민 지원 사업의 종류와 이주 대책, 환경영향조사와 건강역학조사 실시, 주민의 환경 감시 참여 등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 제철소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수건인 공해 피해 대책이 얼마나 이른 시일 안에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 지역 기업들은 올해 3, 4분기 경기가 지금보다 조금 나아질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포항 상공회의소가 5인 이상 80개 기업을 대상으로 3, 4분기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BSI 지수는 96으로 전분기 91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기가 호전될 거라고 전망한 업체가 2, 4분기 12곳에서 3, 4분기 18곳으로 늘었는데 이는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에 반텀핑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함에 따라 철강 경기가 회복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자체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외치며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렵게 유치한 기업 상당수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이 심한데요. 지식이나 기술 등의 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이전 효과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김철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구, 경북만 보면 2008년에 비해 경북으로 이전한 기업의 비중은 줄었고 대구로 이전한 기업의 비중은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으로 이전한 기업 가운데 16.6%는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를 제외하면 재이전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수도권으로 되돌아가는 기업이 73.5%로 가장 많고 부산, 경남권 10.8%, 충청권 10.1% 등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업 이전 뒤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센터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는 지방 이전 기업의 생산성은 9.46에서 9.52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으로 이전한 기업의 생산성은 9.38에서 9.32로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산업 특성과 동떨어진 분야일수록 생산성 문제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기업은 주로 기계, 자동차, 금속, 가공 등의 분야지만 이전 기업은 도매, 상품중개, 정보통신업종이 많아 산업 연관성이 떨어지고 이전 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기업 유치 실적에 매달리기보다 이전한 기업이 지역 산업에 미칠 경제적인 파급력을 고려하고 이전 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지역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기업 이전에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포항시는 생산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생산 농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사육 두수 조절을 위해 송아지를 낳지 않은 암소인 미경산우를 비육할 경우 마리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조사료 생산비도 지원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곡물 배합사료 가격은 전쟁 이전인 2021년 킬로그램당 471원에서 지난해 605원으로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영덕구는 여름철 지역을 찾는 피서객들의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물놀이 관리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물놀이 관리 지역은 영덕읍 50천과 지품면 5천 솔밭, 달산면 무지개숲, 옥계계곡으로 위험 표지판과 인명구조함 등 시설물 관리 상태를 현장 점검합니다. 또 이달부터 8월 말까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호우시 피서객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자동경보시설도 운영합니다. 울릉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9,400만 원을 후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목표금액인 1억 원의 94%를 달성한 것으로 총 299명의 후원자가 울릉군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했습니다. 또 1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는 현재까지 25명으로 집계됐는데 모금액은 울릉군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됩니다. 경주시가 장마철 집중호우 등으로 주민 피해가 컸던 불국동 잠수교를 일반 교량으로 전면 교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교량은 길이 65m, 폭 8m로 내년까지 40억 원을 들여 설치합니다. 불국동 잠수교는 구정동과 마동을 잇는 임시 가교로 평상시는 물론 집중호우 시 통행차단 등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청아 공진시장과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스페이스워크 등 포항 지역 관광 명소에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포항을 배경으로 촬영된 드라마들이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에 방영되면서 외국 단체 관광객들이 포항을 찾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한류 관광객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국내외 관광객을 사로잡기 위해 쇼폼 영상, 카드 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감소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를 일으키는 극한 엘니뇨 현상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포스텍 국종성 교수 연구팀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을 줄여도 극한 엘니뇨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한다는 예측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극한 엘니뇨의 영향권에 있는 지역은 기후가 바뀌는 기후상태 전환을 겪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봄 강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가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어제는 잠시 장맛비가 주춤해지자마자 폭염특보가 찾아왔는데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는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최고 80mm의 많은 양의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더불어 오늘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더위는 만만치 않은데요. 현재 대구와 안동을 비롯해 경북 남부를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5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도 30도 이상 예상됩니다. 습도가 높아 최고 체감온도는 31도 이상으로 더 높아지며 무덥겠고요. 모레까지 우리 지역에는 비가 예상돼 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남해안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다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0도, 고령도 20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2도, 고령 31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와 김천의 아침 기온 19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31도, 김천 32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9도, 영주 20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30도, 영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32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또 한 번 새찬 장맛비가 예상되고요. 당분간은 비 소식이 잦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